아 언니, 아버님 그 뭐지? 핑맨님 잡을 때 그 플랜 비를 쓰죠 저희? 오케이,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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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까? 필름아! 너.. 야! 나 칼밖에 없네 저거 어떻게 잡아! 야, 나, 나 드래곤이 날어! 오 좋아, 어디야? 아니 그게 더 세야, 아버님 그게 더 쌤 그게 더 세다니? 방금 쓴 거 몇 달았어? 세 칸? 아악! 어? 뭐지? 이번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 이거 능력 자체가 없네 데미지가 없네 뭐야 이거 사방폭탄이라는 거 있네? 근데 이거 데미지 없을걸? 한 번 맞아 봐 자 8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 없어 데미지 없어 데미지 없어 그냥 이거 튀는 용 튀는 용 빠트려가지고 죽이는 용 오케이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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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호신들은 왕의 후보들을 시험하면 돼요 알겠어? 우리끼리들 오 알겠어 이다 우리가 왕의 시험관이었구만 아니 왜 왜 시험을 해요? 우와!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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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레전드로우야 미쳤어 야 우리 그냥 아니 숨자 야 우리 숨자 도망가자 내가 지상의 전산 이거 숨어야 돼 이거 근데 내가 수호신이 되기 전 원안을 풀어도 되겠어 박중혁씨 뭔 개소리야 그거 그 저기 가서 맞은거에요 뭔 소리야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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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지요 여기 여기 머리에 정활자국 보이시죠 그렇다면 뭐 한 번 풀어야겠군 어 야 못올라가 야 이거 블록 쌓고 올라가야돼 아니 이거 계속 올라가야겠어 싹고 올라가야돼 여기 여기 반분뒤이니까 1분뒤이 기다리니까 너 있어 올라가는거 저 블록 아까 버리긴 했는데 올라가야될거에요 나한테 데려보시오 나한테 데려보시오 더 데려보시오 더 데려보시오 죽어요 아 알겠소이다 누가 화살을 쐈소 그대가 쐈소 야 우리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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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쏜거 아니오 내가 쏜거 아니오 하아악 겁나 아파 나를 쐈소 나 안쐈다고 야 밤으로 바꾸자 이제 궁보스럽게 저기 누가 옵니다 어디어디어디어디 괜찮 야 토틀맨 죽을래 우리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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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팀이오 니가 나 죽였자 저자를 실험해야되요 뭔 개소리요 스토리에 집중하시오 아 그렇지 왔다 누가 누가 와 누가 방금 방금 누가 있었는데 누구있지 우리는 범죄를 집행한다 방금 누구였냐 야 야 동물의 왕 사자님께 대응할 자 누구인가 싹 올라오지 않는 이상 여기 못 올라온다구요 아니 올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야 여기 다 어디가냐 왕혜 후보들 다 어디가네 저 건물 위에 있어 그 은색깔 건물 그 뭐라 하더라 아 주연님이었네 중력했어 나 올라감 날 이길 수 있을거 같소 크기 필요해 나는 거북 거북 마왕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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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아 두꺼비는 아니지 아 게임모드가 아닌 이상에는 연속으로 안날아요 하하 용위야 용위다 수월아 용위야 지금 서로 다듬 겸계중이야 야 공 휴대 SC 차야될 것 같긴 한데 누굴 쳐야되지? 용이시여! 저들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돼. 야 어딨어? 그리야. 그리야 니가 차 이씨. 용이야. 용 소리가 들려. 레드 드라그로. 거부 거부 거부. 야 나 아무리 와도 블랙인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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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안녕 얘들아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안녕? 나 잘못 건네면 진짜 죽어. 저 어딜 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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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저 사람이 가장 만만해. 잡! 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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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저干수 Wagyu가 달라는 안남burn Nur VSanja 야 이거 진짜 잘 spun야겠다! 1명 Specifically'll not give me aisi su higbreaker! 아 드래곤이 못 올라올만한 위치에 있어야 ago. 용만 있는 불고우도 잘못된 영웅이ifall 우리 용 detriment 2 무기를 맘 만에 보면 안될 것이다. 와 나 방금 영화 가던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조항 안할래요 잠깐 순인이 나를 공격한다 뭐하는 짓인가 아니 나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전생의 기억 되져야 될 것이야 내가 누구도 떼디 않을까 멍청한 놈 아 나도 전생의 천생의 기억이 그런 행동을 하다니 거북이 네이고 거북이를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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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빔 으아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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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지마 야 내가 구해줬어 중라가 중라가 구해줄게 야 나도 야 가지 않다 내 법 따위 내 법 따위 우와 야 이거 먹고 싸워라 야 지지리 이거나 먹으라 네에 네에 저야 진짜요? 진짜 중? 야 너 이거나 먹어 네에 어 약한 애들 밖에 없어 진짜 주실겁니까? 아 이거 마음에 안들어 가자 블랙 드래고아 뭐야 먹고 덤벼라 냠 뭐야 갑파 다 부셔진 거죠? 저.. 저.. 부대기.. 불만있냐? 아니 아니 불만 없습니다! 까불고 있어! 조만한게! 조만함! 죽을래! 네! 아니요! 죽을래 다 했어 지금! 아니요! 뭐야.. 쓰레기받고.. 와 저 양아치 자식 무기 빼고 다졌네 저 쓰레기 자식! 어쩐지! 야 저거네 누구네? 뭐야! 홀로 남은 왕의 후보를 위한 보급품이 생성됩니다! 그치? 이 게임은 내가 이겼다! 홀로 남은 왕의 후보가 난거지?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밸런스가.. 잡을 수 없는 밸런스라고 판단한 제작자는 저 보급품을 준거 같다!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심장이 몇개.. 몇개라 갖고있지? 죽일정나.. 나 일곱개요! 너만 죽이면 되는거.. 핑맨.. 핑맨 심장이네 아니! 핑.. 아 옥상 어떻게 올라가라고! 옥상! 옥상 막혀졌는데 병원옥상하면 어떻게.. 이.. 진짜.. 죽을래? 야.. 죽을래? 야 죽을래? 야 죽을래? 그럼 어떡해요? 뭐야 이거.. 제로? 다른건.. 필요없습니다.. 다른건.. 다른건.. 47분이에요.. 1분이에요? 2분.. 핑맨이.. 핑맨이 혼자 남아? 왜 저녁이 Breaking Ass 왜 다들 조용하지? 카쿠 덱 anom 아 너무 귀엽 date 어? 5요 parallel 야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저기요 어 그 혼자 남으신 아가씨 3초만 세봐요 3초 3초요? 3초 세봐 3 2 1 시간을 깨라구야!!! 이거주면 안돼 이거주면 나 사기야 너무 야 자석 부쳐라 내 몸에다가 야 너 다시 살아나라 내가 봤을때 바주카 분은 너무 상긴거 같애요 야 갓바 벗고 용 벗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한방전 뜰래 한방전? 너 한방이야? 아버님 보급분 사두세요 제로 아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런건 사체뿐이에요 갓바 벗으면 나한테 죽을건 에이 데미지가 몇신줄 알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이 홀리완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랜덤맨 악어가 사용했던 버블건 일단 잠시만 이거 버려 어딨냐? 그리고 남은 왕의 음보와 그리고 왕궁의 수...사신 수...아...수호신 핑맨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뭐라는거야? 더빙 할거면 제대로 하세요 나레이션 할거면 소연 시작했잖아요 헐 어딨냐 핑맨 헐 절대 못 이길걸? 왜인줄 알아? 난 신속히 있기 때문이지 야 미친거 아니야? 야 고향이 각사 고향이 각사 뭐야 저 쟤 쟤 어디냐? 나 여기 있지 이농 진짜 멋있게 한번 보여줘 3초 한번 다시 해봐 3 2 1 0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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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우우우 cargo 휴어 우uh 야 쓰레각 Ajax 전... 정확해 맞 graphics 야 무기 세고 너 신속쓰잖아 죽을래? 죽고싶냐? 어디있지? 어디있지? 야 쟤 방어구 입었냐? 왜 아까 안죽었지? 뭐야 안맞았거든 원숭아 나 원숭이 아닌데? 그럼 오랑우탄아? 오랑우탄? 어딨냐? 너 지금 나 숨어서 보고있지 너가 나 보고있잖아 나와 편의점이다 아 신속 더럽게 빠르네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아거니 그거 알아요? 아거니 저 절대 못이겨요 왜인줄 알아요? 지금까지 놀아주고 있었거든 아아앗 아아앗 뭐에 놀아줘 뭐에 놀아줘? 야 뭐에 놀아줘? 으아앗 야왜 왜 한방에 안죽어? 야 방금 피 별로 안달았는데 뭐냐? 야 나 저항사이 네 와 쩐다 스토리 아 어쩐지 아까 신발 신으면 아 신발 신으면 된줄 알았네 좋아아앗 이렇게 내가 심장 둘 다 녀석 일곱개 어? 어잉? 두개 어디갔어? 두개 어디갔어? 두개는 내가 가지고 죽었다 안돼아아앗 그 심장은 모두 타버렸다 결국 심장 일곱개밖에 모으지못한 아거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끝 이게 뭐야아 왜 그런거였어? 이게 뭐야아 왕이 없는 동물세계는 모두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이다 아니 마음씨를 곱게 아니 마음씨를 곱게 막았어야지 아거니 해피엔딩이었어? 우와 우리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가 난 정말 왕이 됐으면 일어나는 결과를 정화주의자 이었다고 explosion 야 진짜 이거 정황때문 살았다 픽맨한테 맞았거든? 근데 한방에 안죽었어 근데 그거 알지? 픽맨이가 방금 멘트치면서 멋있게 날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웃기게 죽은거 얼굴 얼굴 붉어진것 저도보이니 에에에엥 사실 악원님aka themonop2 자, 하필 내가 수많은 무기 중에 가장 큰 오피템을 가지게 되다니 아오님 그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죠? 이거 아오님 그거 힐링 용도로도 쓴? 네? 아 잠깐 썼었어요 근데 이거 나 죽이려고 때릴 때 저거 쓰셔서 나 피 채워주셨어 아 그래? 오케이 이거 7천번 쓸 수 있습니다 절대 달지 않는 척 이 멍청은 너울이에요 괜히 리타랑 까불다가 죽어가지고 뭐하지도 못하고 이거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거 너울이 빠봉? 멍청이? 아 방에다 개멍청이 때문에 방송도 못 나왔잖아 아 언니 궁금하다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인사할 땐 가방 있잖아 야 나 오늘 삘이 야 오늘 삘이 제일 삘이었는데 야 그리고 핑맹이가 아까 템 준다 했는데 소름 돋았던게 무기는 안주고 방어구 다 다른거 몇개랑 방어 주더라고 당연하지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템을 줘야지 괜히 졌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 마지막에 결국 갑바도 벗고 싸웠어 그래서 갑바 준것도 소용없었어 야 아버님한테 갑바 주면 어떡해 분홍색 입히려고 했는데 맞아 예? 동물의 왕은 분홍색 따위 입지 않는다고 이거요? 동물의 왕은 이거 입어야 돼요? 네 네 네 열리? 응 빵 안해 아 겁나 귀여워 잘올린다 핑크꽁뚜왕이네 약간 변태조기 성형이 많았던 빵티가 아니었나 빵티가 아니었나 빵티가 아니었나 이건 뭐에요? 모자는 벗어야 돼요 그건 매일 빵치마에요 미쳤나 미쳤냐 귀여워 아버님 이거 어때요? 이거 뭔데요? 때라고? 미니스커트에요 미쳤나 하하 미쳤나 하하 하하 비율 인형놀이를 하며 행복하게 인형놀이를 한 악어는 인형놀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인형놀이를 했답니다. 개악놀이오! 끝! 끝 좀 내자! 끝! 끝! 끝!